긴장하지만 울고 싶어도 되고 소리 지르고 싶어도 되고 네 맘대로 해도 돼요? 네 우리 앞에 계신 대주님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정을 꾸린 남자분을 우리 대주님이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제가 미리 사주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여서 사주 기운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대주님은 그늘이 많이 있어 가정궁에 가정에 그늘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오셨고 상문도 껴있어요 상문도 껴있고 그리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들 우한이 낄만한 구성요소 산탈도 있습니다 산탈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의 대주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 제가 바라보건데 인간 환란도 많으셔야 되고 지금 병 안으로 아프셔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가정 내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작고 미친 정신빠진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주가 정사생애 9월이에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내 사주 안에는 원진이라는 살이 들어있는데 그게 초년에는 부모일 거고 성년이 되면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사실 일찍이 장가를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주입니다 일찍이 장가를 갈 것 같으면 그 가정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주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건 왜 그러냐 내 배우자궁에 부모가 끈이 길어 내 배우자궁에 부모가 끈이 길다 보니까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든 간에 배우자가 안정이 안 되고 튕겨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님이 정사생이기 때문에 지난 3제를 겪어오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3제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는 형살에 들어와 있어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안 해본 사주를 놓고 보면 두 분 사이에는 무언가 갈라지고 깨지고 원망과 원성이 오가야 되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별도 있지만 너가 인생의 사기수도 있다 그래 배우자궁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우자궁과 당신을 놓고 지금 현재는 이별수도 있어 가정이 깨지고 나가야 되고 그 과정도 순탄하지는 못하고 원망과 원성이 많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의 부부를 놓고 보면 언어한 사람이 누군가가 누구를 배신하는 사기성도 있다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대중님 생각할 때에는 내가 마누라 사기친 거 같아 마누라가 나를 사기친 거 같아요 와이프가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 우선은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가정 상황이 깨져나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혼은 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협의 이혼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협의 이혼 신청 판결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12월 6일 날 네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거는 작년 수전이어야 돼요 나는 삼재 맞습니다 작년 4월 달입니다 그렇죠 작년 수전에 이게 불거지기 시작을 해서 음력으로 7월이 되면 작년 7월이 되면 이제 너는 둘 사이는 점점 멀어져요 작년 7월이 되면 사실상 이제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런데 있잖아 지금 아내분을 사주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정묘생이고 음력으로 섯달 18애인데 이 사람이 음 인간으로 보면 한 인간으로 보면 가지고 나온 힘은 네 주둥이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당신 아내가 원래는 사기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안 그러면 몸 팔아서 먹고 살든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지능 지식 없습니다 부모 처가 잘 살아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모의 덕이 없기 때문에 한쪽 부모를 잃으라 했습니다 그러니 처가 없든지 아니면 장인이 없든지 장모가 없든지 장인이 없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버님만 계십니다 음 아버님만 계시고 그래 네 그런데 이 지금 기주가 뭐가 있냐면 이 집안에 외가부리 외가 우리 기주의 외가부리에는 신의 집안이에요 신의 집안 신을 모시는 집안이에요 신을 모시는 집안인데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고 이렇게 딱 그게 안되고 산발적으로 퍼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가를 두고 보면 얘 하나만 이렇게 활람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맞습니다 얘만 그런게 아니에요 지금 장인어로는 또 비슷한 상황인데 네 이 집안은 얘만 그런게 아니에요 우선 첫번째 이 여자는요 제가 그랬죠 가지고 있는 것은 입 밖에 안 갖고 나왔다고 기집이니까 남자질 하는 거 그 두 가지에요 그걸로 얘는 먹고 사니까 내가 여자라는 것을 무기로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기쳐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도 두 분 어떻게 선봐서 만난 걸로 보이지 않구요 예 그리고 뭐 사내에서 이렇게 교류해서 연애에서 만난 것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다가다 만났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 아빠가 연애를 똑바로 못해봤어 그동안에 예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사주에 이성궁에 배우자궁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부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편에 네가 마마보야 음 예 내가 좋게 말하면 효자일지 모르지만 네가 마마보이야 어? 나이 서른이 되건 마흔이 되건 부모사라를 떠나지를 못해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정을 사실상은 내가 마흔여섯 일곱에 일구라 했는데 너무 일찍 일구신 편이에요 음 음 네 그래서 지금 이 김씨 기주하고 네 네 이렇게 지금 애기 엄마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네 어 분명히 우리 시댁 어른들이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얘기에 영향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정궁에 예 맞습니다 참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음 그런데 우리 이 김씨 기주는 너를 봉으로 생각했던 거야 처음 만날 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고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저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너무 지금 상황이 상황이 너무 황당한 일들이 자꾸 보여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김씨 기주 이 천은 당신 만날 때 봉이야 봉 봉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먹고 사는 거는 좀 괜찮았거든 예 집안에 돈은 좀 있어버리고 네가 외동 아닌 외동일 거야 맞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왔어 그런데 너만 어떻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이거 시엄마 시아빠가 자꾸 간섭하고 나를 귀찮게 하거든 지 타고난 기질이 어디 가겠니 안 그래도 저 두 번째 그랬을 때 친구들에 의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도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 얘가 그랬잖아 사기 이 기집이라는 걸 가지고 남자 후리면서 먹고 사는 애라고 예 직업이 딱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이랬던 아이가 우리 기주랑 살아가면서 응 같이 얼마를 살겠어 오늘 하루 잘 넘겨도 내일이면 이혼 소지가 나올 거고 내일 하루 잘 넘겨도 모레면 이혼 소지가 나올 판이야 너네가 헤어지고 각자의 삶을 가는 건 오늘이냐 내일이냐 시간 문제지 다시 잘해 본다 근본적으로 이 여자 기주 자체가 네 평탄하고 평범한 사고 방식이 안 돼 팔자가 사나와서 과거지사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얘 머릿속에서부터 유전인자 모든 피 모든 것이 보고 잘하고 배우고 네 다 넌 등치고 사기 치는 거 밖에 얘는 몰라 둘 사이에 자녀는 있어요 네 아들 아들 하나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본인은 아들 하나에요 네 근데 얘는 있잖아 네 자식이 열도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어 친구들한테 듣는 거만 애기 입양 보낸 거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내일 그거 출산하면 총 네 명인 거 네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그 안에 친구들이 얘기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결혼하셨던 거야 네 그 과거지사를 전혀 몰랐어 예 그거를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해주면 우리 대주가 사기당한 거 맞네 인생 사기 맞네 그런데 나는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말하는 게 하나도 안 틀리냐 어? 내가 그랬지 너한테 가정공을 놓고 자식이 하나? 그래 너는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 기주 이 여자는 애를 열도 낳아서 이미 이미 자식이 하나가 아니야 근데 이미 사실 확인한 것만 입양 보낸 것만 둘에다가 뭐 뭐에다가 현재 내일모레 낳을 자식까지 하면 넷이라고? 예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거기까지 아이고야 나한테 왜 온 거야 살고 싶어 설마 예 살고 싶어 사실 어마야가 어마이갓 정말 이 여자 데리고 살고 싶어? 그냥 반반인데 근데 저는 뭐 이미 저도 지금 마음은 아내한테 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애 때문이겠지 애가 아플걸? 예 지금 아이가 지금 지적장애라고 하는 지금 그걸 받아서 지금 병원에서 양부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하지 이 아이 왜 아플 것 같아요 아이 엄마의 영향 내가 얘기할게 후천적인 영향일 것 같아 아니 선천적인 선천적이야 네 왜냐면 얘 임신해가지고 스쳐 먹었거든 저는 숨먹은 거는 기억이 안 뭐 저 하여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임신하는 그 중간에 지 몽강을 일을 똑바로 못했단 얘기야 내가 앞만 봐도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후 우리 대주님 원래 일찍 장가가서 안 되시는 분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만나선 안 되는 사람한테 인생 사기를 당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이러한 성품이 네 지금 가정이 깨질 위기가 어?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차예요? 다 합치면 7년 차입니다 7년 차 안에 이번이 처음 아닌데 네가 몰라서 넘어갔던 알고 있다면 이번이 처음 아니야 결혼은 없는 거 맞나? 아니 너희들이 얘랑 7년 사는 동안에 산이 많이 얘가 튕겨나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아 지금까지 합치면 총 3번입니다 7년 동안 총 3번? 네 3번 됐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길면 두 달 아니면 한 달 이번에는 거의 한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언제 언제 나갔는데요 이 여자가 당신이랑 살면서 2016년도 잠깐만 네 거진 6년 전 7... 그러면 뭐야 살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 출산하고 출산하고 아이한테 신생아한테 폭력 쓰는 걸 제가 보고 그걸 보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돼서는 어른들까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하고 좀 그거 갖고 좀 그런 게 있었고 아이 신생아 때 안 산다고 집 나가고 또? 애기 돌 대기 한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나갔어 제가 그 다음 달에 제가 찾아가서 찾아서 광주에서 데리고 오고 지금 현재 이 여자 집 밖에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도 배 있다며 네 있고 지금 상감남 아이 둘 또 키우고 있는 걸 있다고 하더라 네비 두면 안 돼? 걔 거기서 개고생하라고 왜냐면은 그 상감남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상감남 지랄 맞습니다 폭력 쓸 거예요 알아야 몰라요 폭력 쓴 것 까지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상감남 만나봤어요? 아니 그 남자는 저는 만나고 싶은데 그 남자는 저하고 뭐 마주치려고도 안 했고 처음에 지나갔을 때도 그 남자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제가 문자를 했는데도 전화 온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상감남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오빠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또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빠가 좀 장애가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좀 자해를 하는데 칼 가지고 해갖고 지금 왼손이 신경이 끊겨가지고 왼손은 제대로 사용 못한다 하고 그 얘기는 걔네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자 스톱 다 술 먹으면 자해하였는데 하도 자해를 해서 왼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얘가 밖에 나가서 지금 옆에 있는 에벤 그 남자는 생활고도 뭐 형편 없을 것이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력성도 있다 했어 자해를 하는데 그게 폭력성이 없겠어? 지만 할 거 같아? 네 근데 내가 왜 하냐면 얘는요 너한테 오고 싶어 할걸? 얘 말씀 난 그래도 그거 가지고 저한테 요즘 와서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또 애기 중모가 저희 아들이 또 통화하고 있다니까 야 이 빙신아 넌 내가 폼이냐 폼이야? 넌 내가 폼이냐 폼이야? 알겠습니다 얘가 애 때문에 들여놓을 면이야? 봐봐 집 뻔찔라며 집 밖에 나가가지고 딴소방하고 놀아나고 이번에는 애까지 배워왔어 어? 내일모레 애 낳는다고? 그런 인연이 애 배워놨는데 넌의 새끼 데리고 안고 오겠다는 거야 뭐야 죽어오겠다고? 어? 어? 야 너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넌 배알도 없고 쓸개도 없냐? 야 아무리 그래도 너희 부모님이 너 기를 때 뭐 어떻게 뭐 뭐 폭력 썼어? 아니면 뭐 자갈밭에 굴렸냐? 곱게 기르셨잖아 네 맞습니다 어? 세상 소중하게 기르셨던 너희 부모님한테 니가 지금 어? 효도는 못할 망정 이딴 년 데리고 어? 허구헌 날 이거를 번복하면서 어? 어? 나간년 끌고 들어오고 에베멘은 떼고 들어오고 나갖고 저기 뭐야 딴집 주고 그 지랄하면서도 얘랑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니가 빈신 아니고서는 지정신이야? 어? 어? 너희 어머님이 어? 모르고 돌아가시든 알고 돌아가시든 아직 살아 생전에 계시지? 예예 어? 부모궁이 기니까 너희 부모님이 이거를 세세하게 다 아냐 모르냐? 세세하게 다 모르십니다? 다 모르지 귀신 되면 다 알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연 되려다가 애 때문에 애 때문에 가장 합치고 싶다고 얘가 니 새끼 기를 것 같아? 지 새끼 안 길러 얘는 앱에서 출산하는게 숭고한 어머니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야 어떤 새끼 씹질하고 오입하고 애 재수 옹 붙는게 임신이야 인연한테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눈 한번 감으면 얘가 에미노루 타고 천호루 타고 살 것 같아? 염병하고 있네 야 세상에 개벽을 해도 인연은 안 바뀌어 이혼해 이혼하고 아빠 혼자 안 살아 그래도 그래도 이제 너희 집안에 이렇게 둘러보면 신을 받들던 집안인건 아시지 내가 양불이 다 신이 있지만 특히나 나의 친가 쪽으로도 이 칠성신앙 성주신앙을 받드시면서 시주단지를 모셨던 분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까지는 그게 있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거를 엎어놨단 말이야 더 이상 자손들이 그로 인해서 빌미에 말시로 다가도 힘든게 싫어서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기 선에서 엎어놓다 보니까 우리 대주가 살아가는게 인간의 환란이 많고 내가 똑바른 직업이나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빙신같은 년한테 인생 사기까지 당하고 그래도 지금은 올해는 형살이 들어와서 나한테는 차라리 잘됐을지 몰라 인생 사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 내년 후년으로 접어들면 다시 내가 가택신앙 우리집에 끊어졌던 엎어졌던 칠성줄을 잠재우면서 우리 대주가 끊어진 공덕을 다시 이어서 가정도 다시 세우고 내 자리도 다시 세우라고 옮기거든 지금 시험 준비하는 거 있죠 그래 2년 빨리 정리하고 네 인생 새로 찾아 그리고 너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 신의 집안이 너무 가득해 신의 집안이 너무 가득한데 이 신이 엎어졌기 때문에 환란이 많단 말이야 새 인생 살고 싶어요 첫 번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끊어진 신줄부터 좌정시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시험 준비하고 새로운 무언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는 욕심이 나는 일이 있을 거야 어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2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침뱉는 것도 아까웠고 욕하는 것도 아까워 인간은 가치가 있어야 인간이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 2년한테 자식은 뭐다 오입하다가 그날 밤에 재소없어 생긴 거야 그런 년한테 무슨 애를 빌미로 가정을 꾸려 정신빠진 소리 하고 있네 정신 차려 아빠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